유튜브 친구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멋밤문제 떵개요 개 떵개입니다 오늘의 멋방은 3월 3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4일 좀 지났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삼겹살 데이 통삼겹 진짜 구웠고요 그리고 이제 훈제삼겹 좀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 큼직큼직하게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조합이죠 비빔면 삼겹살 데이면 그냥 남녀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개떡이랑 같이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삼겹살 데이면 원래 나랑 먹는거다 아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빔면을 좀 아 우리 세라니님이 10개 우리 재밌는 아이들님이 10개 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근데 오늘 굳는데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통삼겹이라서 좀 오래 걸렸어요 일단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훈제 통삼겹 그 다음에 통삼겹살 일단 나는 통삼겹을 더 아니 훈제 통삼겹을 더 좋아하니까 기름이 바들바들하네요 일단 그냥 먹어봐야지 이렇게 한입에 넣게 좀 드니까 삼겹살에다가 허브솔 좀 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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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와 고기 커야돼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해달라 했는데 많이 작아졌네 한 이 정도 됐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딱 칠리 소스에다가 이렇게 상근은 고기 정류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굽는데 좀 오래 걸리실 건데 괜찮으세요? 이래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한 시간 걸렸네 와 면은 그게 끓이지 않고 10초 넣어 나와서 딱 괜찮아요 말랑말랑해 아 제가 염색을 했는데 새치가 있어가지고 좀 했어요 흰머리가 요새 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번엔 이렇게 쌈장? 아 쌈장이면 먹어봐야지 오 쌈장 너무 많이 넣었어 음 아 너무 맛있어 아우 씨 짝퉁이 짝퉁 25,000원짜리 이 몽신이는 두개 고마워요 고기 부족하면 제 뱃살로 리핀 아니 괜찮습니다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아닌가 고기가 작은게 이정도 와 몇번째로 와 엄청 그 육즙이 여러인데 지름하고 딱 터지는 고기맛을 통도 가깝게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크게 자르니까 톡이 아파온다 너무 커서 그냥 맛이 두배네 드시죠 훈제삼겹을 이마트에 샀어요 이마트에 샀어요 고기 잘 굽는 팁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엔 두꺼운 삼겹살일수록 안이 잘 안 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불로 익혀요 그래서 좀 익혔다가 잘라요 큼직큼직하게 자른 다음 이제 또 구워줘요 뼈 씹혔나? 응 너무 크다 뼈가 뼈 씹혔나? 응 너무 크다 뼈가 이거봐요 응 쌈무 있다 여기 이게 맛이 그냥 죽여줘요 죄송합니다 맛을 그냥 죽여줘요 이제 쌈무랑 삼겹살이랑 이거한테 유도하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허브솔트로 뿌린거라서 그냥 먹어도 돼요 양념을 따로 안 묻혀도 돼요 안경은 이거 3만원짜리 그냥 안경점에 있었어 안경점 어떡해요 응 쌈무 있다 여기 이게 응 맛이 그냥 죽여줘요 죄송합니다 맛을 그냥 죽여줘요 이제 쌈무랑 삼겹살이랑 음 이거한테 유도하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허브솔트로 뿌린거라서 그냥 먹어도 돼요 양념을 따로 안 묻혀도 돼요 안경은 이거 3만원짜리 안경점에 있었어 안경점 흰색삼겹살이 진짜 맛있어 나쁘지 않아요 잘 구워서 먹으면 이게 근데 좀 느끼할 수가 있었어 살짝 이거보다 기름이 좀 많아가지고 기름이 살짝 많아가지고 이것도 구워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머스타드 보다는 칠리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머스타드 보다는 이렇게 칠리가 느끼한거지 칠리랑 잡아주는 거라서 시초 넣어놨어요 시초 네 시초를 넣으면 좀 더 괜찮죠 이거 저도 입에 칠리소스에다가 칠리소스에다가 어제 꿈을 꿨어 진짜 여러분들 거짓이 아니라 꿈을 꿨는데 내가 뷔페를 간 꿈이었어 제가 이제 BJ니까 뷔페 못 가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맛방이어야 되니까 뷔페 가는 꿈을 꿨는데 이제 접시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다 이제 담았거든 그 순간 꿈이 사라졌어 다 담고 먹지 못하고 먹지 말라 이거지 악몽이었다 그냥 형 악몽이었어 그냥 진짜 여러분들 그게 악몽이면 어떻게 해 일어나니까 바로 뷔페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바로 그냥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어제 꿈을 꿨는데 와 뷔페 꿈 꿨어 뷔페 꿈 내가 좋아하는 해물이 그냥 와 안경없어 이거 참기름 좀 넣어줄까요 이래가 빈에 살짝 넣어줄게요 너무 맛있으면 또 그러니까 삼촌이 있지 않나 삼촌 안 있네 응 이면은 와 고소하다 쌈장 쌈장은 좀 아닌가 다 모르겠네 참기름 음 참기름 음 음 음 ю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술 쌈장 필요하다 어우 쌈장 라면서도 쌈장은 맛이 으으 아니야 아 요즘 안 닦아주려고 했는데 닦아야겠다 방금 닦을게 동생이 묻고 있으면 저까지 닦게 돼요 아유 도너님 아 도너님 오셨습니까 100점 고마워요 아유 중계반인지 또 이렇게까지 본방 아유 중계반인사 하트유 고맙습니다 떤개삼개는 지금 이번에 찍어가지고 올라갈거에요 다음주나 올라갈거 같은데 통상계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샀는데 진짜 맛님보다 제가 맛있게 먹는다고 사가지고 맛없어 이렇게 느끼해 이런거보다는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어 이게 그냥 오리 훈제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이게 아음 야 김치 있어야겠다 아 제가 닮은 꼴이 너무 많아서 네 아 나는 너무 크다 이거 한번 음 음 짜증나서 먹어요 음 짜증나겠다 전 입이 안맞아가지고 전 비빔맨에 딱 싸서 먹을게요 이것도 한개도 이렇게 해서 김치 김치는 몇개가 좀 됐다 몇 주기 한 10개 10개? 10주기?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준비할게 신입 BJ인가요? 아니요 2년 됐어요 2년 오늘 디저트는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샀는데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음 김치 여러분들 훈제는 약간 김치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 어 그러게 하지 이제 좀 김치가 좀 있어야지 또 음 음 아니 저 안경 쓰는 거는 좀 살짝 순해보이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가지고 쓰는거 같아요 저는 뭔가 여러분들 저는 삼겹살이 좀 더 나은거 같아요 비빔면에서는 짤어 먹었을땐 훈제가 좀 더 나은데 싸먹었을때는 삼겹살 음 하루에 세 끼는 다 안먹죠 네 전 하루에 한 끼 오늘 낮에 이제 머리하고 왔다가 오뎅 세개 먹었네요 너무 맛있다 밖에서 먹는게 훨씬 맛있어 오뎅이 포장맛이 제 딱 먹으니까 와 아 경건이 초콜릿 다섯개 고마워요 저는 무조건 고기 두꺼워야돼요 고기가 무조건 고기 두꺼워야돼요 비빔면 같은거 뜨겁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은요 면이 금방 불어요 그래서 맛이 좀 좀 덜하죠 그래서 찬물 웬만해서 얼음같은 물 있잖아요 딱딱 시원하게 딱 하면요 되게 탱탱해집니다 면발 자체가 비볐을때도 잘 비벼지고 요즘 왜이렇게 모기씨지 아 환기시켜야 될거같아 그러니까 나 모기 자꾸신다고 머스타드랑 칠리소스 오늘 고기 입주를 다 봐서 벽돌이에 아직 입주를 남아있는데 말랑말랑해요 벽돌이면 씹어지지가 않지 비밀 10개요 10개 아리아포자이마스 카와이 또 일반 분이 많이 보이시네요 저희 방송에도 이렇게까지 타코야키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 타코야키 인치만 하고 타코야키에 타코야키에 좋지 일본라면, 뭐, 내일êtes 네 맞죠 스모크 햄이 없는데 김치 꼬다리 여러분들 제가 또 좋아하는 꼬다리가 아 꼬다리가 아닌가? 배추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배추 아닌가? 이거 배추는 내가 이거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배추다 이거 야 이제 클라고 했는데 바로 뽑아버리셨네 꼬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거네 아 와 아니 판매 안했어 제가 보쌈 드셨다는 분들도 있고 삼겹살 드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 치킨 드셨어요? 아 너무 맛있네 아 오늘 주문한 거 배달 왔는데 라면 먹어서 오늘 삼겹살 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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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돌뼈 진짜 맛있네 그 지인곤 저 닮은 거 같지 않아요? 지인곤 거인? 나 지인곤 거인 진짜 재밌게 봤어 설마 나 괴물 닮았던 거 아니야? 거인 닮았다는 거? 너 거인 좀 닮은 거 닮았다 나? 아니야 진짜로 아니 안개는 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빼줘요 거기서 그냥 빼줘요 눈 나빠진다고 일본은 뭐니뭐니 해도 이러는데 애니는 진짜 제가 예전에 오타쿠 된 기분이었어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니콘이요 와 온폰맨도 재밌게 봤는데 맞아 온폰맨도 온폰맨도 온폰맨이 이제 운동해가지고 원펀치로 다 날려버리는 거 온폰맨이 나왔거든요 비빔맨은 쌈무에 김치 넣고 엄청 크게 쌈 넣어두자 김치가 좀 흐릴까 저는 김치맛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조금 조그맣게 김치만 주고 그 위에다가 삼겹살 다 묻혀서 소스는 지금 칠리랑 머스타드랑 쌈장 있어요 싸야 되는데 잠깐만요 싸줄게요 이렇게 입에 들어갔다 저것은 이건 막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면 통참겹은 늦지 않니깐 김치가 어울려요 이런데 와 이쁘니까 삼겹살은 얼마차 샀냐면요 35,000아치 딱 35,000아치 샀어요 이거 좀 완전 두껍게 돼가지고 한 5줄 정도 나왔어요 통참겹은 진짜 멸치엣젓 같은게 진짜 맛있는데 딱지가 턱시도도 아니고 무슨 웨딩드레스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이래봐도 턱시도 그런거는 괜찮은데 웨딩드레스는요 웨딩드레스는 내가 어울리지 그렇지 먹방비전에 꼬꼬 씹어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꼬꼬 씹어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지삼겹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자취로 익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익힌건데 이제 전자레인지라던지 다시 한 번 더 굽는 거예요 따뜻해지라 여기서 명이나무까지 준비하면 비빔면이 개필까 좀 좀 살짝 이거 자의 좀 바꿔줘 여기서 내가 바로 구워줄게 아 그래 괜찮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시그맨 조금 이렇게 좀 더 굽고 좀 더 굽고 좀 더 굽고 뱅뱅 안경 쓴 거요? 저거 안경 쓰면 해리포터 주인공 닮았다 해서 잘 안 써요 나는 이제 운동을 여러분들 나무 등치기에요 나무 등치기 스트레칭은 거의 나무 등치기로 하고 운동은 유산소로 많이 하죠 토끼띠도 뭐 나쁘지 않고 산이나 그런 데는 나는 좀 허벅지에 무리 가게끔 안하고 그냥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같아 근데 나는 좀 스트레칭 하는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몸을 좀 많이 풀리는 거 딱딱딱 소리 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도 있고 나무 등치가 등으로 딱딱 치는 거냐? 등으로 문대야 돼 그냥 치는 거 보다 그거 나는 자연인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거의 문대는 거 많이 하지 이렇게 등을 좀 딱지를 벗겨보려고 하고 그냥 굳은 곳을 굳은 곳을 오랜만에 먹었던 게 턱주가리 커졌네 턱주가리가 뭡니까 또 말은 또 이쁘게 또 턱주가리가 그냥 좀 두꺼워졌다 그래요 그냥 두꺼워졌다니요 제가 이제 머리하면서 떵깨 걸 예전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로 다시 보기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로 그때는 떵깨가 인기 진짜 많았어요 네가 인기 많았던 시절도 있었더라 뭐야 와 떵깨 잘생겼다 이런 게 채팅에 많이 올라오던데 애인 날꺼? 떡순 살아있을 때 근데 저는 그때는 잘생겼다 많이 갑자기 안 들렸어요 살 찌고 나서 저는 고기를 무슨 고기를 좋아하냐면 나는 쉽게 이제 목살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결살에 일단 좋지 그 다음에 갈비살 빈 매장 원래 얼음같은거 넣어주면 덜 불거든요 살짝 집에 얼음이 없어서 좀 맛있네 이현자씨 닮았어요 하 오이를 좀 가져가요 오이 오이가 있어야 유명이 더 맛있어 더 부드러워지면서 동그란 파는 암암 자 elastic 준비 막 으 여기 텐 빈티가 있었는데 와 이거는 오돌뼈 엄청 크네 오늘 뼈 조심해 안 씹히더라 너무 큰 거 통삼겹에 사서 뼈가 진짜로 이 엄지만 해요 진짜로 뼈 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맛이에요 고저히 안 씹히더라 고기를 구워가면서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고기를 여기서 굽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지? 안경이요 안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줘봐라 불이 세나? 약간 어? 저는 안경이 잘 안올리더라구요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우리 할머니는 썬깨 많이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적당히 먹으라는 무슨 맛? 뜨거울 것 같아 우리 할머니는 여러분들 부족하면 더 먹어라 항상 내가 진짜 하루에 3끼를 먹자 거의 6끼나 마찬가지였어 양으로 따지는데 완전 고본밥으로 해가지고 부족하면 계속 먹어라 밥은 또 하면 된다 그냥 진짜 맛있다 동생은 항상 누룽지까지 먹었어요 내가 누룽지까지 불이 너무 세요 끓게요 이제 지금 불이 꺼어요 아 뜨거워 조심해 음 음 음 우와 불이 나와 음 괜찮아 불이 나와 음 여기다 기름 나와가지고 내일 먹을거에요 삼겹살 하나도 안 부럽다고 삼겹살은 아침에 뭐가 진짜 맛있어요 저녁보다 이런 늦은 시간 또 진짜 맛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침에 먹는 삼겹살 저는 이제 아침에 먹는 삼겹살 되게 좋아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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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가서 샀거든 오늘 디저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고맙다 고맙다 카 오우 음 맛있다 저는 삼겹살이 고소해야 되게 좋아요 약간 이제 말랑말랑한 삼겹살도 되게 좋은데 약간 딱딱해서 살짝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악신을 왜 잘 말 안 하냐면요 너무 자주 말해가지고 너무 자주 말해가지고 저 몸무게는 65kg에요 여기가 새우젓 같은 거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나는데 맞죠? 다이어트는 진짜 힘들죠 제가 해봤는데 저 일주일도 못 갔어요 다이어트가 왜 힘드냐면 그게 저는 제가 사는 데는 시장 골목이었어 그래가지고 거의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튀김냇에 떡볶이랑 막 순대랑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절대 나도 오늘 오랜만에 호떡이랑 오뎅 먹었더니 죽이더라 너 전화 통화했을 때 소리 들렸냐? 뭐 먹는 소리 들렸어요 오뎅 딱 꽂이 해가지고 양파 겁나 먹었다 아 어디서 먹었는데? 그랬잖아 빨간 미용실 그래가지고 이모 글던데 똥개는 단골이라고 자주 온다고 건새 했더니 머리를 아 삼촌 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이요? 저는 약간 안경 쓰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예전에 안경을 왜 썼냐면요 안경을 제가 샀어요 제가 안경을 사질 않는데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표정관리가 영 아니다 안경 쓰고 다니래가지고 안경을 사서 썼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막 밥 먹으면서도 막 흘러내리고 어? 난 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나 잘 안 써요 아 무슨 여러분들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무슨 짝사랑이야 이게 좀 더 뜨끈뜨끈하니까 좀 더 낫지 이것이 고급자예요 한 4만원 주고 샀나? 어떤걸? 저 시계 시계? 비싸네 아니 볶음밥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겹살만 먹으면 볶음밥 못 먹는데 비빔면까지 먹다보니까 배가 차서 다 싸먹어야겠다 다 싸먹어야겠다 싸먹어야겠다 오이가 넣어줘야 되구나 오이가 소워 오늘 썬겹살이 되잖아요 진짜 근데 기가 막혀요 공정돈가스나 대한돈가스 성공하는 거 보고 요즘 매일 와요 저 원래 조용히 깔끔하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집안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입만 아파 뭐 어? 또 이만 우리가 많이 꺼내면 얼마나 길어지겠어 그냥 조용히 조용히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남이천 아웃이에요 25,000원짜리 25,000원인가 3만원짜리인가 이 란인이 한개 고마워요 오두뼈가 많이 접혀있다 오두뼈는 어 아님 오이가 싱싱할게 너무 좋네 이거 못 씻겼냐 안 씻겼네 about 너? 단무침 안 씻겼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소통은 먹방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시면 읽어드려요 근데 쓰잘데없는 그 있잖아요 떠옹게잉님 똑같은 말 있어요 맨날 매번 잘생겼다 조승두덕 닮았더라 막 그런거 있거든 그런건 읽어줄 수가 없지 다음 떵개새끼 언제 찍으러 갈까요 날씨 좋으면요 저번 이번 월요일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구요 딱 월요일같은 날씨면 딱 컨디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방송을 찍고나서 아침일찌 새벽에 갔거든요 가고 찍었는데 되게 포근하고 너무 좋더라 내일부터 날씨가 풀려요 오늘도 좀 괜찮긴 하더라구요 낮에 보니까 오늘도 좀 괜찮긴 하더라구요 낮에 보니까 음 근데 이게 딱 찢겨요 그게 좀 살짝 맛있네요 육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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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고 바로 자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화장실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댁 다 시켜놓고 화장실에 들렸다가 이제 편안히 좀 자요 그냥 저는 깐깐한 족발 간적이 없어가지고 저 상물질구 자체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제 점심 특성 그런거 먹으러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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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먹방제가 메뉴는 바로가 고르지 않거든요 이제 메뉴 미정이지 참기름 좀 넣어야겠다 너 참기름 좀 넣을래? 대면? 어 좀 하면은 약간 그때쯤 약간 고소하니 맛있어 맛있어 아 그래요? 응 참기름 딱 넣어주면은 고소하니 되게 좋거든요 비비고 햄버거인데 햄버거 먹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 볶음노구리 나왔다는데 맛있데요 그게 볶음노구리 참기름을 넣으면 좀 더 고소하면서 면이 본들본들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너무 맛있어 참기름 나 동생 얼굴이 날아요 아 나 탄산수 겁나게 드릴켜보고 싶네 아 탄산이 없다 형제는 형제끼리 알거든요 지금 콜라 어? 들이켜보고 싶네 아우 음료수를 못 준비하겠지 좀 컸네 이거 맛있어 형 음료수 싸린다고 좀 땡기긴 한다 노랑통닭을 제가 먹을래 했는데 그 전대쪽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다음에 한번 사가지고 오려구요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바삭하다면서요 아우 레이소 님이 또 2만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저 2만원은 2천원인가요? 2만원 아 고맙습니다 알라비스 마치 아 감사합니다 하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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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일단 전대에 흥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3분 칼의 3분 짜장 지금 몇 시입니까? 아 1시 5분이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실수는 잘 안볼래요 똥개새끼 나오면 청소해야됩니다 게스트라고 막 이거 없습니다 같이 일해야돼요 청소하고 밥도 같이 짓고 롯데마트 만드에요 볶음 너구리가 아 우리 유란다님이 아이스크림 주문하려고 장바구니 엄청 다 많았는데 개떡님이 더 싸게 사시는 것 같아서 그게 왜 취소했다고 네이버에다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치면요 그 지역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처음 갔는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저도 마이너스 사왔어요 좀 뭐도 다 어울려요? 아 롯데마트 20주년 세일에요? 음 심지어 많았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핫듀 어둡배가 많다? 음 좀 많이 많더라 명량핫도그 모짜렐라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입 하느님 이렇게 고마워요 음 음 햇불닭을 친구가 한입 줘서 먹어봤거든요 한번 더 아 못먹겠더라구 우유 한통을 다 먹었어요 아 느끼해가지고 햇불닭이 느끼하더라구 아 매워가지고 햇불닭 느끼합니까? 느끼한건 차라리 더 먹기라도 하지 어? 햇불닭은 죽겠더라 진짜 느끼하면 안되지 햇불닭이지 어? 음 음 아 이거 끝나고 콜라 사와야겠다 여기까지 먹자 음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뉴 선정은 좀 힘드긴 하죠 이게? 김치를 한 번만 싸가지고 저는 명랑 핫도그를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시내 갈 때마다 갔어요 시내 갈 때마다 갔는데 어떻게 항상 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명랑 핫도그가 여러 종류 되게 많잖아요 강주가서 오리탕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 영미오리탕 말씀하시는 거구나 영미오리탕 추천 오늘 그거 먹었어요 통삼겹살이랑 훈제 통삼겹 두 가지 먹었네요 그거랑 비빔면 10개 나물로 먹었거든요 범나물 좀 땡기긴 하네요 요새 왜 이렇게 시금치 같은 게 땡기지 시금치나 아니면 깻잎 절임 같은 거 깻잎 절임 같은 거 깻잎 절임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건 좀 남긴 게 아니잖아 있잖아 턱이 아프다 턱이 아파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적당히 딱 먹으면 된다 또 티저트도 남아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남기다가 이거 또 새벽에 나는 또 새벽에 배고프니까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밥에다가 밥에다가 올리겠지 내 생각은 아니 그냥 먹어야지 아 그래? 뚝배가 있어가지고 맞죠 시금치 맛있죠 요새 시금치나 아니면 그냥 버섯 같은 거 그냥 막 요새 약간 좀 그런 식당이 좀 땡기긴 해요 막 버섯 같은 거 막 이렇게 조림해 놔가지고 막 그런 것도 먹고 싶고 디저트는 그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인데 음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두 종류 사왔어요 미나리 나와서 밥 비벼먹었던 맛있대 그러니까요 약간 쩌 미나리 같은 것도 좋은데 요새 그런 게 땡기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먹방 끝 끝 잘 먹었습니다